어떤 젊은이가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공이 아주 내양적인 사람들이어서 첫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남성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성은 전씨고요 그리고 이름은 철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이호선이거든요 전철 이호선 이름 때문에 이분들은 쉽게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행복한 데이트를 거쳐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세를 살고 계시는 철학자 김영석 박사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75쪽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해방을 맞이했던 곳은 평안 남도 대동군 평양과 접해 있는 군이었어요 남서쪽에 있는 군인데 여기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윽고 소련군이 382북을 통치하게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련군들은 민간인들을 확대하고 여성들을 납치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소련의 사주를 받는 김일성이 공산 정권을 세워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김영석 박사님은 고향이 같았습니다 평안 남도 대동군 초등학교 선배가 김일성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가 졸업하고 떠난 이후에 김영석 박사는 그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김일성을 만나는데 본래 이름은 김성주였는데 김일성으로 바꿨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나보니 그는 공산주의자였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북한 전역을 장악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김영석 박사는 공산 정권 하에서 북한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사람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교사가 되었어요 마침 김영석 박사의 부친의 친구이신 김현석 장로님 김현석 박사와 이름이 아주 유사하죠 김현석 장로님이 설립한 학교에 교장이 되었습니다 내 어느 날인가 설립자인 김현석 장로님이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체포대상은 교장인 김영석 교장이 체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분은 드디어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됩니다 대단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북한군의 감시망을 뚫고 드디어 배를 타고 남한 땅을 밟게 될 때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하는 선장의 얘기를 듣고 입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가 함성을 질렀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그 책에는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가족 모두에 목숨을 걸고라도 자유는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어집니다 저 미국이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을 때 불공정한 대우에 대하여 미국이들은 한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톤에서부터 한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의 버지니아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워싱턴 DC와 가까운 곳입니다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의 세인트 존 채플에서 우리말로 하면 성요한교회에서 모여서 이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영국과 회담을 하자는 한 그룹이 있었고 다른 한 그룹은 이미 영국이 우리를 진압하기 시작했으므로 일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분의 신사가 일어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화 평화를 거두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왜 북쪽이냐면 워싱턴 DC보다 보스톤이 북쪽에 있으니까요 저 보스톤이 있는 메사추세치가 있는 그 주가 있는 북쪽으로부터 불어올 강풍은 우리의 귀에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고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숨죽여 이분의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우리가 무장하고 영국과 싸우자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영국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의 땅을 지키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연설을 한 그 유명한 분이 변호사여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연설은 자유를 향한 미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독 술에 중독이 된 사람 술에 속박당하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담배에 중독이 된 사람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 마약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 자신은 술을 마시며 마약을 하며 게임을 하며 인생을 인조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인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속박에 의해서 인생은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중독은 맞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성중독, 돈중독 수많은 중독이 있죠 그런데 이 중독의 뿌리를 파헤치고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성이 인간을 속박하며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속박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당하는 속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해 주시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학자인 레온 모리스의 해석을 참고합니다 이 강론은 이 강론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강론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비롯한 주변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강론으로 하셨다는 거죠 이 강론은 특별히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리에 대해 일곱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은 진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곧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어떤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창조주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에게 자유와 구원이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이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3중의 표현은 구원사에게 많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것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을 제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 맞죠 여러분? 우린 길을 통하여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전교 예배당에서부터 부산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7번 국도 중앙대로가 되는 거죠 우린 길을 통해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고 그 연결망을 통해서 거기까지 접속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레온 모리스의 주석을 소개합니다 길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분은 길을 보여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길이시다 He is the way 그분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선교 지역을 방문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 밀림의 장굴을 다니면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침 지나가는 원주민 청년을 붙잡고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니까 목적지를 말하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에게 돈을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도 헤맸는데 이 사람도 헤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길을 알고 계십니까?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청년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그렇죠? 낯선 선교사님에게는 풀숲에 가려서 길이 안 보이지만 익숙한 원주민에게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당신의 눈에는 길이 없을지라도 내 눈에는 길이 보이고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보이며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 박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 생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 존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짓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은 믿을 만한 일 그래서 그분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분의 약속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때문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났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진리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길과 진리라고 말씀했고 마지막 세 번째 생명입니다 레온 모리스 박사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오직 그 이름의 가치에 합당한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바로 그 생명이다 바로 그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은 예수 믿을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한 번도 태어났기 때문에 한자로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무거울 중자는 거듭 중자 거듭 태어났다 거듭남이라고 우리말로는 순수하게 그럽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born 태어났다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경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가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성경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소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을 때 내 안에 시작된 영적 생명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정말 신앙상을 하다 오면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속박당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토록 여러분에게 간청을 하면서 이곳에 오시라고 말씀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레온 모리스의 주석에도 나왔죠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아이고 어떡해 나는 딸밖에 없는데 이 뜻이 아니죠 이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믿자마자부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천국에서 온전히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요한 몸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속죄를 위함이라는 것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를 묶어 매고 있는 수많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마치 잔송처럼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 이루어집니까?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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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도다 갈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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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사함받으면 여기서 하늘나라를 경험해요 근데 사함을 받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면 같이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데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지금 그렇다고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좀 진동모드로 바꿔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네 긴장하셨죠? 괜찮아요 지금 고치면 돼요 동행한다는 얘기는 옆에 누구 사람 있어도 걸어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동행해 주세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이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모시고 온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 영생을 이 자유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생은 그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영어에 보시면 I'm the way 정관사 더가 쓰였습니다 부정관사 어나 언이 쓰이지 않았어요 더가 쓰였다는 얘기는 유일하다는 거죠 어나 언이 쓰였다면 2, 3, 4가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을 수 있지만 더가 쓰였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I am the way 나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and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진리다 and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no one 누구도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께 갈 사람 없다 구원받을 사람 없다 구원받을 사람 없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논호 위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설명하는지 참 여령 박사님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자 그분이 쓰신 책 보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이 책은 까라마주프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좋은 명저 가운데 있는 기독교 사상을 풀이해 준 책이에요 이런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구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라는 영어 단어 religion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다시와 리가레 연결하다 있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종교는 끊긴 것을 이어준다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끊긴 것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여령 박사님에게 제가 한 두 차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전한 복음도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네 얼마나 기쁜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복음을 두 차례나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시는 걸 보면 감격이 돼요 감격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김용석 박사님의 책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249쪽 이하에 보면 이분이 대학생활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 말로는 조치라고 발언되는 우리말로는 상지 대학입니다 위상자 지혜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소피아 유니버스티라고 표현하는 그 대학 우리말로 상지 대학 일본을 조치 이 대학을 이분이 다닐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마침 이분이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특별히 31절과 32절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숙집의 2층에 우리 한국인 선배가 있었어요 두 살 더 많은 성씨가 서신 그 선배가 내려오는 거예요 서형 이렇게 불렀는데 서형이 내려옵니다 뭐하고 있냐고 저 성경 읽고 있어요 어디를 읽고 있냐고 요한복음 8장 31,2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누구 말이냐고 예수님 말씀이다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냐고 그럼 내가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서형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갑니다 거기서 서형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때 청년 김용석이 서형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서형이 말합니다 내가 읽은 어떤 책이나 내가 만난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어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지리라고 약속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어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싶었다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자유는 진리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 또한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28쪽 이하에 보면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성이 예수님 믿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앙리 베르그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를 일본의 원로 철학자가 만나러 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에 가서 전쟁의 비극을 목격한 뒤에 베르그성을 만나서 이 일본의 원로 철학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즉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 앞에 베르그성은 대답하기를 이 질문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류가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겪어보니 인간은 이보다 더 무서운 비극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김영석 박사는요 드디어 베르그성이 드디어 베르그성이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대학 시절에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뷰 내용이 아사히 신문에 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베르그성은 과거에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보다 더 높으신 그분을 의지할 때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종교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1941년 82세의 나이로 앙리 베르그성이 세상을 떠납니다 1859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숨진 철학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1941년 82세의 나이로 앙리 베르그성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일본의 아사히 신문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의 철학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철학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는 인간의 죄성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직 인간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앙리 베르그성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이 예배당으로 우리가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만 한 4, 5년 전쯤에 부전동 예배당에 찾아온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환자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제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여성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었습니다 점점점점 술이 깊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어려워지고 이혼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강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찬송 때문에 살아나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끊을 수 없던 알코올 중독을 끊게 된 것입니다 이 부인의 변화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전제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인과 관계는 너무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 집은 불심이 너무 깊은 본가에서 자라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간청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의 앉아있는 예배당 자석의 자리는 이런 자세였습니다 마치 저를 째려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강론하기가 진짜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점점점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큰 암성이요 회사에 이사이신 그분이 굵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이분은 우리 교회 새가족사회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A집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자유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불교 장학금으로 공부한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울산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생각 속에는 기독교를 없애야만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편협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CTS 기독교 TV를 보는데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기독교를 알아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그 강론을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서 아는데 그 순간 혀가 굳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고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조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읽었던 조직신학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전적 부패 죄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이분이 지금 부전교의 서리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일어난 최고의 변화가 뭐냐 했더니 기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를 그렇게 깊이 따라가고 살아가고 불교 원어인 산스크리토로 불경을 읽어도 마음에는 항상 우울감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이 생기더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나를 위하여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은혜에요 근데 이 진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암모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의 짐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던 속박하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성도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어문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에게 다녀가셨는데 이분의 자서전적인 책이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경과 이 모진 고난을 반전시켜서 우리 인생의 유익한 소재로 만드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오랫동안 남녀 호랭교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전도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요 그리고 연예인 선배인 이성미 집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성경이 있는 것 진리인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2년 동안에 25독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가슴속에 있었던 모든 속박이 다 합결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귀한 새가족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장로님 기도처럼 문턱을 넘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꼭 예수님을 믿고 진리되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가족과 우리 모든 부전의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유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감사합니다.